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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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락 불구락 오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와락 시작. 와락 띠용 이리오 사도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금말 승리 참말이여 농담이여 이별말이여 백마리이여 답답하니 말을 장년들 정환이여 vault 는나누 저 을 • • 소녀 집을 찾아와요 도련님은 저에게 안고 준영 저는 여기 앉아 무엇이란 말하였소 산해로 맹세하고 길고 홀로 증기는 허거 벌삼모 상전이 격해 되고 격해가 상전이 되도록 떠나 살지 말자 허연 떤 지키기만은 주일 연지기 다 못되요 이별말이 백말이요 공연한 사람을 상상까지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 경단아 경단아 예 예 예 예 군돈 방 군돈 차가운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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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이 도 даже 셔서 절단은 그걸 벌란다 마라님을 오시대라 그때요 준양 어머니는 건너가고 우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걷자고 일어나보니 건너 준양강에서 우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걷자고 일어나보니 건너 준양강에서 아이고 저것들도 잘 쌓아보다 우물 미치지 잘 쌓아보니 준양강을 쉬니 우물 잘 새로 온다 우물우물 하지 말고 그냥 선명같게 하면 돼 그때요 준양 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걷자고 일어나보니 건너 준양강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아이고 저것들도 사랑싸움으로 나보다 울음 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나와 버는디 이렇게 선명하게 갖고 나가 그냥 야물야물하게 준양 모친이 나온다 시작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모친이 나온다 내리지 말고 나온다 그 음에서 점차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봐야지 준양 모친이 나온다 이렇게 시작 준양 모친이 나온다 헛허흑 손질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본향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 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청룡한 이별이 이로구나 춘향 못 친 기가 막혀 오란 말을 서쪽 올라 두 손뼉 땅땅 오호 별일 났네 우리 지배가 별일 난 한 초상도 어려운데 세 초상이 웬일이냐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 가 주먹 쥐고 딸 겨누며 야요 년아 썩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뤄드냐 우회 되기가 쉽고 고마운 반복지 말고 여름을 새하리요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공항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도는 양은 내 생전에 두고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마음이 너도 못하고 도와야 남과 별로 다르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드로 겨보시오 도련님 아우도 말 좀 허여보세 내가 따로 된 주의자 왕위를 버리고 간다 헛잎 인물이 밉던가 언어가 불순던가 길없고 흉하던가 고려자 항화가 음나는가 무엇이 그릇이로 이봉편을 들여시오 군자 숙녀 버리난법 실거치하기법 찾으면 버리난법 난 주를 도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 준양 사랑을 째 참으시도 놓지않고 주야 장천 어르다 말 겨누어 가실 때는 우억 뛰어버리시니 양주 천만산들 양주 천만산들 바른 춘풍을 자범해 낙화훈도 겹이 되었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내 딸 없같은 화용신부덕 장춘절로 늙어 홍만이 백수되면 시오시오 부재를 내라 다시렁지 못허느니 내 딸 준양 임근일제 월 청명 야가삼경 창절 도저근날 왼천 하가 발가첩첩 수십 미어리여 가군 생각이 간절 초당전 화재상에 담배 피워 입에 물고기 저리거니라 불꽃같은 시름상사 심중개월 강나면 손들어 어둠물 씻고 풍경을 가리키며 환영계신 우리 남군 날과 같이 그립든가 내 사랑 옮겨다가 다른 이 몰게나 빈어누꼬여 물긋꼬여 이별이 되려나 아주 잊꼬여 영리적 일차 순서가 초원 저러면 빈 한숨 피는 물은 참 그을 헛내원이라 방으로 뛰어들어라 이쁜 옷도 안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평안안고 돌아누워 그야 그을 그을 흑재 속에 우라가 골골골 그을 병이 아니고 무엇이오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시름상사 깊이 천병팬에 고치든 못오고 온통이 죽게 되면 칠십당 년은 늙은 년이 달 죽이고 사이 잃고 지리산 칼과 마귀 갯 빨 불어 던진듯이 혈혈 혈혈단신이 내 몸이 니르르지 하오리까 이왕 가실 때면 춘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상이까지 맞아 죽여 삼십구아주 죽여 땅을 웃고 감염을 갖지 살려 두꺼워는 못가리다 땅 발자쇄오고 몇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미소 fur sos Geoff Rec erre tile 자 저기 뭐야 잘안되는 부분 말 하세요 거기서 다시 거기서부터 저기 뭐야 Vegan ella rea 자 잘 안되는 부분 거기서 잘못되어 fine 잘되는 psic 잘 안되는 부분 특히나 어디가 잘 안되시오? 다녀님은 어디가 잘 안되는공? 뒤쪽이요. 뒤쪽 어디부터가 잘 안되요? 앞쪽으로는 그림이 안집혀요. 아조이코여영이저 다음에 일자수서의 음정이 견절하면 아조이코여영이저 일자수서 그렇지 일자수서 그렇게 해야돼 그 음이야 잘 안되요 이 아조이코여영이저 일자수서가 타원저라면 그거야 수직상승을 해야되네요 일자수서가 타원저라면 긴 한숨피는 물은 잠깐의 원이라 거기가 좀 어렵지? 다시 해줄게. 다시 배워봅시다. 몇번이고 안되는 데는 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이 어려운 노래를 끝까지 이렇게 끝을 보았다는게 대단하셔. 아조이코여영이저 아조이코여영이저 일자수서가 타원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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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오시네. 일자수서가 타원저라면 일자수서가 타원저라면 일자수서가 타원저라면 일자수서가 타원저라면 일자수는 called 틴 정 ень conversations 척 些 blessed 방으로 뛰어들어가 입은 옷도 안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입은 옷도 안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병만 안고 돌아 누워 돌아 누워 조야 끌 끌 흐르 여섯 번째 끌이 나오면 돼 조야 끌 끌 흐르 한 번은 여섯 번째 한 번은 아홉 번째 조야 끌 끌 흐르 훌 쟤 조야 끌 끌 흐르 훌 쟤 훌 쟤 그치 그 바이브레션 훌 훌 훌 병이 아니고 무엇이요 병이 아니고 무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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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아니고 무엇이요 병이 아니고 무엇이요 잘한다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달래고 달래여도 달래고 달래여도 실음 상사 깊이 튼 병 실음 상사 깊이 튼 병 실음 상사 깊이 튼 병 배내 고치기든 못 오고 배내 고치기든 못 오고 좋아 잘하네 원통이 죽대 되면 칠십당 년 흙은 년이 원통이 죽게 되면 칠십당 년 흙은 년이 칠십당 년 흙은 년이 딸죽이고 사위 잃고 딸죽이고 사위 잃고 지리산 갈 가마귀 갯발물어 던진듯이 혈혈단신 니네 몸이 뒤를 지어오릴까 하나 둘 뒤를 지어오릴까 이 왕에 가실테면 이 왕에 가실테면 순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순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까지 마저 죽여 향단까지 마저 죽여 삼십구아주 죽여 삼십구아주 죽여 땅에 묻고 가면 같지 땅에 묻고 가면 같지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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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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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마오 세번째 방에서 하나 둘 그리마오 그리마오 그렇게 하셔야 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주 잊고 여영이저 세번째 방에서 해야 돼 아주 잊고 여영이저 아주 잊고 여영이저 일자수서가 던저러면 긴 한숨 피는 부른 긴 한숨 피는 부른 장 끓는 애원이라 장 끓는 애원이라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위로 입혀기 위해 병만 안 않고 돌아 누워 병만 안 않고 돌아 누워 쥬야, 끌끌루 후르즈 쥬야, 끌끌루 후르즈 속에 우라가 홀 홀 속에 우라가 홀 홀 형이 아니고 무엇이요?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달래고 달래여도 지름 상사 깊이 튼근 병 지름 상사 깊이 튼근 병 내내 고치든 못 오고 내내 고치든 못 오고 원통이 죽게 되면 칠십당 년 늙은 년이 원통이 죽게 되면 칠십당 년 늙은 년이 달 죽이고 사위 잃고 달 죽이고 사위 잃고 지리산 갈가마이기 지리산 갈가마이기 갯발 물어 던진듯이 갯발 물어 던진듯이 좋아요 혈혈단신이 내 몸이 혈혈단신이 내 몸이 위를 의지하오리까 위를 의지하오리까 좋아요 이왕에 가실테면 이왕에 가실테면 준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준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 까지 마저 죽여 향단이 까지 마저 죽여 삼십구아 죽여 삼십구아 죽여 두번째 박 두번째 박에서 삼 이렇게 시작 삼십구아 죽여 땅에 묻고 가면 같지 땅에 묻고 가면 같지 살려 두고 거는 못가리다 살려 두고 거는 못가리다 살려 두고 거는 못가리다 똑같애 살려 두고 오는 못가리다 한 번 더 살려 두고 오는 못가리다 양반을 자세하고 몇 사람 신세를 방치려고 몇 사람 신세를 방치려고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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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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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그리마오 잘했어 그렇게 해야돼 이렇게 해갖고 오시고 오늘은 도섭창을 뒤에 거를 좀 나가야 돼 그게 어려우니까 오늘 배워둬야 그놈을 익혀갖고 나와 도섭창 뒤에 무엇이냐면 비웠다가 뭐 갰다가 막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열두 도시버라네 열두 도시버려 숙다머리에서 납부분 그게 절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다 도섭이지 춘향이는 꽃방에 그런 거지 그런 것이 다 도섭창이야 이것도 읽어가면서 창으로 하는 거 응 축하 mod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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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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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